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 만사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많다시피 하네요. 요즘에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길을 바라요. 그런 길을 바라요. 네, 지난주에 사우디 왕세자 무한마드 빈살만이 정권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로 얘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한마드 빈살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그렇죠. 바이든하고 만났죠. 그런데 바이든은 사실은 유가, 사우디의 증산 문제 이런 걸 논의하러 갔던 것 같은데 논의조차 없었던 것 같죠? 사실은 역대급 사우디하고 미국, 그것보다도 미국이 하는 정상회담들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정상회담이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1대1 자기 혼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우린 사우디 왕세자랑 증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 사우디에 있었던 CNN 안나 포스트로 기자가 사우디의 외교부 장관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이 맞나 했더니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우린 그걸, 우린 지금 이미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기술로는 아니면 이 장비로는 이것밖에 안 되고 더 많이 생산하려면 러시아를 좀 얘기해봐야 된다. 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없는 얘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사우디 미국 정상회담이 하나의 수수께끼,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보통 정상회담들 아마 아시다시피 만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신문자들이 와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이나 그쪽 나라 대통령을 만나긴 한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뭘 보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역사에 처음으로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에다가 영공으로 허용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누가 직항으로 사우디에 왔어. 이건 역사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아사지가 이 정도로 부드러워졌다면 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갔는데 안 됐습니다. 증사는 지금 사우디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가는 소득이 없는 그런 회담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유가가 단분간 내려가는 거는 물론 지금은 인하 정책이라든가 이런 저런 정책으로 유가가 살짝 떨어졌긴 했지만 이거는 중동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증산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미국의 경제 정책 때문이지 저만큼 유가가 되면 우리는 걸쳐 아플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유가가 좀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우디 왕세자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른 왕세자들 다 막 이렇게 가두듯이 해서 리스카트 노텔에다가 정권을 탈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무한마드가 집권한 이후에 어떤 변화라고 그럴까요?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다른 왕자들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들의 대부분을 압수했어요. 몰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구태달 하기 전에는 이미 자기의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여성분들이란 인기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때 그 사건이 도주자마자 오히려 저녁한 다이내믹한 사회계층이 모하메 인살만 왕세자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 이제 성공됐죠. 그걸 가지고 개혁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도하기가 시작했어요. 본인도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재미없는 나라였다. 우리나라는 북한 같은 나라였다. 나는 북한 말까지 해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우리나라는 널스코레 같은 나라였다. 재미없었다. 난 이 나라를 재미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BTS도 가서 사우디에서 공연을 했고 사우디 여성들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뭐랬냐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사람이 굳이 북한 갔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망세자가 정권을 잡을 때 가지는 사우디 관광비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관광비자가 없다. 일이 없으면 오지 마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일할 사람만 오고 놀러 오지는 마라. 그랬습니까? 정지 순례 비자는 따로 있으나 관광비자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우리 기업들이 거기 나가 있잖아요. 거기 주제원들이 나 거기에서 일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이제 일하는 비자로 들어가는 거지 너 왜 왔어? 안아줌니까? 사우디 보도 나가려고 했는데 아 들어오지 마세요. 관광은 필요 없다. 북한이랑 똑같잖아요. 보여줄 게 없나 보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는 보여줄 게 없는 거 아니고 오히려 로마 제국 시대 하나 오스만 제국 시대는 맘루크 제국 시대에서 남았던 요새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바닷가가 홍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집트 가서 노는 바에는 사우디스로 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2019년에는 관광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으로 이제 일이 없는 데다 그냥 궁금하다. 이 나라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원래 운전하는 거는 그 이전부터는 주진대에 있었는데 이분 다 불어주고요. 여성들이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 이제 여자 남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원래 여자들 따로 남자들 따로였고 또 좀 더 뒤로 가면 영화들이 개방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부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무하마드 왕세자가 집권을 하면서 좀 더 좀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회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로군요. 본인들이 지금 그 미술 작품 수집가예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수집 작품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왕세자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사우디에서 제일 국가 펀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사우디 국룡 회사들로부터 나온 돈들이 또 어디서 모이고 있는데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했던 개혁들 방향으로 해외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넥슨 주식을 많이 네. NC 소프트도 샀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요. 네. 많이 샀고요. 그것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이분이 축구팀들, 구단을 구매합니다. 닙스 캐슬, FC 닙스 캐슬 그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 있었던 나름 유명한 축구 구단이거든요. FC 닙스 캐슬 그 아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닙스 캐슬 유나이티디네요. 죄송합니다. 축가 관심이 잘 없어서 이 구단을 구매해버렸어요. 아하. 그 구단 주가 된 거네요? 구단 주가 됐어요. 우리 원래 만수르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이것뿐만 아니고 사우디가 지금 유럽에 있는 잘 나가는 구단들을 구매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축구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덜고 있어요. 나름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지금도 카타르가 뭘 하고 있어요? 피파를 이번에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구단 하나를 가지고 할 사업이 많고 그리고 젊은이들로부터 또 인지가 좋아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국내 선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나는 서양 애들의 제일 자랑스러운 구단들을 가지고 다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적으로 엄청 많이 돈을 뿌리고 있고요. 축구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기획사들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우디, 국뽕, 폰드. 그러니까 이게 젊은 왕세자답게 역시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는 스포츠, 스포츠 산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로군요. 네, 감심이 많아요. 왜 이유가 이유는 왠지 아시죠? 석유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알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 건 그건 모르게 해요.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지금 이 중동에서는 석유가 먼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이 전기차들이 많아져서 석유의 비례가 없어질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석유에 의존하면 안 되고 이 석유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만한 좋은 투자하면 그 투자에 죽지 않을 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제 이게 기름이 무한정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네온시티인가요? 아 이것도 이제 언급하면 안 되는 언급하다가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항목인데 네온시티는 지금 사우디의 2030년 그 프로젝트 2030년 비전의 핵심이에요. 이 사우디는 지금 북서부 지역에다가 네온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만들어요. 네. 두바이 비슷한 겁니까? 와 두바이 보다 더 잘 나가는 걸로 만들려고 마음 먹은 상황이에요. 더 크게? 네. 두부계. 자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르죠. 자 두바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무르찜리파이라는 건물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거든요. 그건 삼성몰산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우디 왕세저도 2030년까지 자기의 나라에서 미래 도시 네온시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름 자신을 이렇게 증명했던 업체가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몰산이에요. 아 삼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만났죠. 아직 부회장님과 회장님인가요? 부회장이죠. 부회장님. 부회장님이랑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비밀리에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님도 좀 약간 혼자서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데리고 오고 한국에 제일 잘 나간 기업들의 수장님들이랑 같이 왕세자랑 만났는데 이 네온시티를 우리 한국 기업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글쎄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엄청. 예를 들면 한국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600조 정도 되죠. 여기는 640조예요. 한국의 1년 예산 보다 더 큰 돈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 돈이 이제 우리 한국 기업한테 갈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성, 월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건물들을 만드는 걸로도 자신을 증명했고 그 이외에는 이건 미래 도시잖아요. 미래 도시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사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 쪽으로도 본인의 증명했던 업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한국 회사들이 자신을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해요. 물론 물론 여기에다가 미국하고 영국이 엄청 표시를 했거든요. 미래 도시를 우리한테 맡겨라. 중국 금융업체들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왕세자는 한국한테 맡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구베이트 공주의 조청으로 구베이트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말한 공주지 할머니 분이셨는데 본인이 아프셔가지고 아들이 왕자께서 우리는 만났거든요. 그 왕자분도 언론 담당한 장관이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우리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고. 왜냐? 봐봐. 지금 날씨가 더운데 이 한국, 삼성, LG 에어컨도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서양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한테 무기만 팔지는 않았어요. 와서 우리한테 키스를 바라주고 우리 삶을 너무 따뜻하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미지는 사우디 중심으로 중동에서 아, 좀 와서 그냥 장사하는 나라다. 이렇게 특별히 이상한 생각들이 없다. 무기 팔라고 하진 않는다. 하다 보니까 왕세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파트너들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부터 우리 기업들이 또 노동자들이 사우디에 가서 또는 중동 지역에 가서 정말 땀을 많이 흘렸죠.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게 두텁게 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파고의 세상 만사. 오늘은 앞으로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있을 거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